2018년 12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비디오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뉴스더블유와 마이노,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디스얼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수회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뉴스더블유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한성수 대표님 그리고 김연수 부사장님을 비롯한 플레디스 식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러브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집에서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인데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PM 수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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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